오늘의 메뉴는 과일 타르트! 오늘의 메뉴는 과일 타르트! 오늘의 메뉴는 과일 타르트! 미쳤다! 사라졌더라구요! 딸기는 상큼달달! 얻었다 쥐렸다! 너무 맛있다! 쿠키 앤 크림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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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ุ이aya 호수 계란을 먹어야지 자막이 오랫동안 고기맛이 달콤달콤 잠깐만요 향이 남아있어서 여기에 순간 첫입이 약간 좀 그랬어요 샤인머스캣이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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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버터 앙 팥이라는데 많이 안달고 딱 내 스타일로 나왔어요 입안에서 막 단 향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